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게 생방의 외국이죠. 촬영 계기인 것 같은데? 아니, 맞네. 유! 유! 이제 시작합니다, 유! 둘, 셋! 안녕하세요, 촬영입니다! 안녕! 5분 딜레이였는데, 정말 5분 딜레이네요. 진짜 5분 딜레이야. 정확합니다. 맞방을 향해 달려가는 크나 팬입니다. 벌써요? 여러분 많이 사랑해 계세요. 여러분 맞방이니까요. 근데 오늘의 맞방은 아니고요. 근데 진짜 사실이에요. 저 처음 들은 얘기인데. 저도 좀 전에 들었어요. 아, 진짜요? 그래서 저희가 벌써 활동한 지 5주차예요. 5주차? 다음 주 되면 이제 6주차입니다. 여러분 저희는 기본 7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저희가 배우기에는 7주였거든요. 근데 음성은 정말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오늘 딘카벨 분들이 앞에서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아, 맞아요, 맞아요. 인이어를 뚫고 들어오더라고요. 인이어를 뚫어서 제 인이어를 따라가셨어요. 제가 불을 찾아야 하는데, 플랭카드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. 저 그 아드레날린을 숙고 쳐서. 그 플랭카드가 정말 힘이 많이 됩니다. 딘카벨들도 물 관리해야겠어요. 우리 빨리 복 만들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요. 우린... 그래도 음악 중심은 카메라 쳐서가 좀... 어? 진짜 인이어가 떨어졌네요? 왜? 딘카벨의 음악 때문에? 저 귀걸이 아니에요? 역시 딘카벨의 음악은 인이어를 떨어뜨리네요. 시즌이 파트 때 이미 인이어를 만지고 있었어요. 네, 맞아요. 이걸 그냥 떨어뜨려야겠다고 생각했지. 여러분 저희 오늘 의상은 블랙입니다. 오늘 의상은 되게 예쁘죠? 맞아요. 우선 컨셉은 어깨깡패입니다. 맞아요, 여러분. 오늘 딘카벨 누가 괴롭히거나 막 이러면은 다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둬가지고 혼내줄게. 번지, 번지. 너무 저의 또 없는 번지 아니에요? 아! 우리 또 모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승진을 위해서 한 번 했어요. 네, 저희 팀명은 크나이팬이고요.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저희 타이어 팁곡 U입니다. 지금 이 노래가 끝난 후 혹시 노래가 세목보다 되게 좋은데? 이러면 음원 사이트에서 크나이팬을 검색하면서 유 많이 많이 들으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 잘한다, 승진이 형. 유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저희 수록곡 중에는 분명히 마음에 드는 곡 하나씩 혹시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좋아요랑 좋아요랑 5개. 그 하트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저희가 뭐 이제 들어갔다고 해도 더 좋은 음악을 업그레이드해서 나와요. 어 이제 거의 끝나가요. 여러분 근데 저희 아직 막방은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맞아요.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까 나 이거 승진이 형 키 넘게 뛰어보려고 했는데 힘들더라. 오늘은 좀 뒤에서 걸어가는데 수월했어요. 아 진짜 인이어가 빠져가지고 숨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. 마이크에. 그래서 숨을 그냥 계속 참고 있었어요. 잘했어요 잘했어요. 저게 잘 잡히는 건 처음인 거 같아요. 그니까 땀을 덜 흘리는 거 같아요. 막방 때 우리 그거 해볼까? 옛날에 연습했던 그 우리 꿀꿀 나오고 아니요. 아 근데요. 저희 꿀꿀 끝나갑니다. 네 여러분 저희 유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저희까지 크리스마스였습니다. 안녕. 크리스마스랑 크나큰과 함께. 사랑합니다.